백악관 앞들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아져 북핵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에 김 위원장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된 미한연합훈련 중단은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많은 것을 포기한 쪽은 자신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7개월 넘게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과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짧았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사자 유해를 돌려주기로 했다며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가능할 걸로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은이 어떻게 자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